그래 아들 고3인데 오늘도 화이팅하고 우리 아들 화이팅!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내 아들 조줌이 갔다와 여르르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첫날이잖니? 빨리 준비해 단정하게 가야지 준비 다 했어 다녀올게 아휴 그래 우리 같은 반 대추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지는 거 인정? 인정? 학교 가기 너무 귀찮아 연락 짜증나 탐탱이 잘 만나야 학교 생활이 편할텐데 맞아 맞아 야 너 미쳤어? 후배가 인사도 안 해? 혈라 어이없어 후배들 싹 다 집합 시킬까? 응? 죄송합니다 야 잘됐다 우리 학교 끝나고 코인너래방 가야되는데 오 천원만 여기 있습니다 석배 그래 인사 똑바로 해놔 응? 진짜 어이없네 어이없다 진짜 별개 까불고 있어 어? 어? 뭐야 쟤 안경개 치마 길이 뭐냐구 쿠쿠르르비 바라봉 학교에 저런 애가 있었나? 처음 오는 애인데 연락이 없네 어이없 으음 오늘부터 너내와 1년 동안 같이 내게 될 담임선생님 김호랑이라고 한다 잘 부탁한다 그러면은 아침 종료는 여기까지 하핸 학주쌤이 우리 반이네 정말 야 너 그런데 그거 아냐 저 호랑이 선생님 여자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생긴 건 호랑이인데 하는 짓은 아주 귀여운 고양이였네 야 미쳤어 저 선생님 연락이 와 그나저나 그런데 티트 바꿨는데 입술 오늘 발색 어때 오늘 오빠들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어머어머 뽀뽀하고 싶다 얘 야 그런데 쟤 등기할 때 봤던 걔 아니야 야 야 핑크머리 너 뭐야 너 좀 귀엽다 너 이름 뭐야 어 안녕 나는 유루루야 너 진짜 안경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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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야 진짜 치맛일이 우리 엄마인줄 하하하하하하 아 그 그래 아 근데 야 너 너 얼굴은 좀 이쁘네 진짜 그래 같은 반 됐는데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같이 놀자 쉬는 시간에 매점이나 가자고 어 그래 그럼 바이 바이 안녕 어 안녕 아 쟤네랑 놀지만 쟤네 중학교 때부터 애들 괴롭히고 핑트고 나쁜 애들로 유명해 그래 그래 아 열라 힘들다 아 그러게 야 힘든데 매점이나 가자 아 그럴까 어 야 핑크 기우미 어 어 아 야 매점이나 같이 가자 어 응 응 응 응 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넌 참 얼굴은 예쁜데 아휴 아깝다 아까워 우리랑 같이 놀려면은 좀 꾸며야 되지 않겠어 어 어 그 그 그런가 아 어쨌든 매점이나 가자 아 그래 가자 아 알았어 와 열라어였어 하하하하하하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 그렇다니까 아 나도 열라어였네 아 아 아빠 야 그런데 요리야 너 이거 어? 아 못 보던 옷이다 오 뭐야 톰 드라군이네 야 그거 백만 원은 훌쩍 넘는 거잖나 야 아빠 열라쩔라 사 하나 샀지 어머어머어머 뭐야 내가 알던 요리루가 맞나 그러게 진짜 열라열라열라열라 이뻐졌다니까 하하하하하 어 야 질신한데 Dop 기타긴 할래? 아여 좋아 Baby uh 예쁜이 산인방 출동 어 어 워 야 유르르 정 기 있다 Wiw optimus 소비 화연아 니가 내역했다며? 둘 나의 없네? 그런 적 없는데? 그런 적 없다고? 그런 적 없다고? 얘가 다 말해줬는데? 그런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? 니가 나 이상하다고 뒷담했다며? 사과해. 열라 짜증나. 미안. 야. 장부터 조심해라. 이제 그만해. 선생님 오겠다. 그래. 화풀 겸 우리 인스타에 사진이나 찍자. 더 할까? 나 잠깐 틴트 좀 바르고. 나도 예쁘게 하자. 나도 예쁘게. 잠깐만. 속이 이상하네. 이게 왜 이래 또? 이게 뭔 소리야? 여기 올라오지 않아. 야. 얘 냄새나다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야. 얘들아. 인사 안하냐? 응? 선배를 봤는데 왜 인사를 안해. 너네 진짜 싹 다 집합할래? 나 우림이 오빠 알아 몰라. 어?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조심해라. 가봐. 야. 야. 요루야. 오늘 오빠들이 애들 집합시킨다는데 구경이나 갈까? 어. 야. 나 오늘 엄마가 집에 빨리 들어오래. 니들끼리 놀아. 그래. 그럼 우리 애들이 모아서 뒷방이나 탈까? 그래. 나중에 봬 요루누. 빠이. 학교 다녀왔습니다. 엄마. 엄마. 오늘 왜 일찍 오라는 건데요. 야. 요즘 엄마랑 얘기를 안해서 그래. 엄마랑 얘기 좀 해. 요즘 뭔 일 있니? 너 화장은 그게 뭔고 치마는 왜 이렇게 짧아. 아 이게 유행이에요. 그리고 너 옷 그거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100만 원이냐며. 그 돈은 어디서 났어? 어? 아 내가 알아서 해서 샀어요. 신경 쓰지 마요. 아 진짜. 본 말은 얘끼 좀 해. 저 기집애가 100만 원 있으면. 사람이에 부터를 하지. 으악. 외드그리다운 데이 썩. 학교 다녀왔습니다. 아들. 요리가 왜 저러니 요즘에? 글쎄요. 요새 이상한 얼굴이 하얀 애들이랑 놀던데요. 근데 그 애들이 학교에서 일진이더라고요. 뭐. 일진? 외드그리다운 데이 썩. 뭐? 요로루가 일진? 아휴 이거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? 뭐야? 아니 예전에 과거 사진을 보니까 여보 옛날에 흑장미파였잖아 내가 뭘로 자라? 그때는 나도 철없어서 그랬죠 아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여보 닮아서 이렇게 방망이들 그냥 휘두르고 다니는 거 아니야? 내가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 참교육 해줘야죠 참교육? 겁나쒸 요즘 이런 게 유행가 너 빨리 가서 공부하네! 어 우리도 끌이 다운돼있어 이제는 더 좋은 게 아니요 눈치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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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